직수형이라고 해서 싱크대에 바로 설치하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굳이 차지하지 않아요. 종이 A4 종이 1장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지 않는 직수형. 여기에다가 1달에 7000원만 추가하시면 2015년 최신상 더블 에디션으로 만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죠. 럭셔리하면서도 약간 블랙 컬러와 메탈릭한 실버 컬러가 굉장히 톤온톤으로 잘 매치가 돼서 어떤 과정에서나 무난하게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굉장히 슬램해서요. 정수기 하나 들여놓으시는데 집을 어떻게 치워야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최신 모델 신제품으로 보여드리고 고객님은 그걸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정수기도 필요하고 이온수, 알칼리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바가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물을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뒤로 이렇게 꾹 누르면 되니까 쏟을 염려 없고요. 뒤로 딱 누르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에 아이들이 물 한 잔 먹을 수 있게 지금 한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드셨을 때 좀 시원하다 생각되는 그런 온도로 맞춰 드릴 거고요. 옆쪽에는 약알칼리가 나오는 약알칼리 파트예요. 그렇죠. 이 중에 보시게 되면 알칼리수도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시작 버튼이 있으니까 가볍게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음선 지연과 함께 기분 좋은 멜로디와 함께 알칼리이온수가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터치해서 정지 누르시고 저는 이 안에 물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일반 정순물 받았을 때보다 뭔가 더 뿌얗게 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알칼리이온수입니다. 네. 물 전기문에가 들어가면서 물 분자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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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드리니까 우리 드셨을 때 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물인데 물 맛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혹시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냥 일반 물 맛하고 거의 좀 비슷한데 약간 부드럽죠.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정순물과 맛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목넘김이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알칼리이온수를 냉수로 드시는 건 쉽지가 않은데 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갈증도 해소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물 분자를 작게 쪼개나서 그런지 알칼리이온수는 몸에 흡수가 굉장히 좋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이온수 드시는 이유가 이온음료 드시는 이유가 그 분자 구조가 작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유양희 씨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약 알칼리의 기운을 내 몸 안에 듬뿍 넣으셨어요.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먹기 힘든 브로콜리 아니면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알칼리 음식이거든요. 야채과일에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알칼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먹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따로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물로써 알칼리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